우리는 리아드 핫스프링에 왔습니다. 핫스프링 아워가 7-11이라서 지금 7시 아침부터 이제 핫스프링 좀 엔조이하고 우리는 떠나려고 합니다. 알라스카를 향하여 그래도 아직 5일쯤 더 가야지 알라스카 국경에 들어갈 것 같네요. 여기는 곰이 곰이 무척 많아서 사람을 해칠까봐 이렇게 와이어로 전기를 통하는 와이어로 펜스를 해놨습니다. 뜨거운 물에 싸는 물고기가 또 따로 있어요. 보세요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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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들은 네, 그렇죠. 고객들은 구경에 고객들은 고객들은 경고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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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